정말 멋지신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빨리 끝나고 빨리 들어가야지 조금 더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를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렇게 되게 되게 빨리 얘기하고 하나 더 내려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높아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